다쳤어 아빠바이 택시가 너무 무서웠다 어쨌든 도착 택시가 너무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교통사고나 있는지 냄새가 되게 좋아 아, 수시구나 사이피니스 맛있을까? 영원히 와 이해선 다음 주에 만나요! 아 시원하다 부채가 필요 없어 하나에 20파크 음료수 안내면 꼴찌 가위바위보 오 나 이거 차 아 나 이거 그게 생기 제일 이쁘다 아 무슨 맛이야 먹어봤던 맛인데 밥알 없는 식혜 달달한 식혜와 소정국 이거도 맛있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아 이거 두시간 뒤면 배고플거 같은데 약간 곰약같이 생겼는데 이따가 저쪽 반대편 식당에서도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음 맛있다 처음 먹어본 맛인데 약간 맛있어 음 맛있다 눈이 쫀득거려 어우 소고기는 오징어인데 많은 오징어 태국의 향이 나는데 뭔가? 음 뭔가 태국식 해장요리 같다 고기는 뭐야 고기는 뭐야?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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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Democratic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둘...녀 뭐 어때 엄마 재밌어 재밌어? 누군가 고춧가루 가방 많아 이거 실리콘 아 카메라 모양 이건 우리 보리 산뉘가 많다 실리콘 뭔가 투명 뭔가 투명 뭔가 투명 투명 뭔가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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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ous restaur og 투명 피 jewe الحقي dread 와 뭐야 이거 hits 아멘 너무 맛있다 그리고 감자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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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중국 간다 야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한국에서 먹었던 그 그니까 버터링 쿠키? 엄청 얇아 100개는 먹을 수 있겠는데 100개 먹을 수 있어? 엄청 얇아 이거 코끼리 이거 딱 편하겠는데 다리 뭔데 아무리 도 안놔기 꼭꼭이 많아 peu 들어도 요 거기 꼭꼭이 꼭꼭이 거리 왜 뭐 뭐야 이곳은 여기서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국물이 많을 때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아트에 담아서 먹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구멍이 지난 3일에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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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길어.. 아! 진짜 길어! 멍멍멍 뭐야 이게 해외계식어 헤이 편의점 지킴이 편의점 지킴이 이거 마시면서 마트 갑니다 맛있어 코끼리 원피스를 샀어요 맘에 들어? 이뻐 문지기 문지기 안녕 귀엽다 안녕 냥냥 어우 시원해 라면 끓이는 딸기 요거 요거 재밌는 거 많고 소고기 콩 무슨 맛일까 야채우 차가워 별로야?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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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궁금한데 공고장생 마립 삼겹살 이동 너무 잘하겠어요 시금치 양심채 청정채를 보살고 안전형도 재료 거랑 과일 매곤이라고 적혀요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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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진거고 둘 다 사보기로 함부로 이런거는 못사겠어 그리고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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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와인 음식,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자, 자, 자 이제 자르자 뭐야 이거? 면이 안 들었어 바삭바삭 아이가 나와봐 얘 좀 다 됐지? 아이가 처음 드레싱을 찍고 놀이 바이바이 바이 duż구려 아이구 더 맛있어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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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떡젓 채널 오마이 frank 얇은 소파 양파 고춧가루 오일 다진 생선 확인하기 하기 진짜 높다 어 정말? 기다려봐 맛있었어? 기다려봐 맛있어 맛있게 난다 음 음 음 얘 왜 이렇게 굳어있어? 찰칵 우와아아아아아 으음 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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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와야야 30마리야 저게 ㅋㅋ 부르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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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왔어. 왜? 맛있어? 다행이다. 와, 향은 좋다. 이거 계란 먹어도 되나? 다행이다. 색깔이 독특하다. 뭐지? 뭐지? 이거 맛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우와, 신기해. 밥 주고 싶다? 그대도 있다. 거기서에서는 잘하네. 우와! 우와, 우와! 잘했어. 성공! 수고한 정돈입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화이팅! 화이팅!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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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꺾자, 범마! 어, 잠깐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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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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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무슨 맛이야?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머리가 흘러진다 나 진짜 눈이 안가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무리 오신 Melus 스타트 파티 우와! 잠깐만, 잠깐!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난리 났어! 오! 센스있게 여기 딱 세워주시고! 아, 여기 엄청 많이들어있어! 우와, 저거 귀여워! 진짜 하나씩 됐어 아리 엄청 많이 들어있어 뭐야 이거? 정로환이네 귀엽다 잔 아 뭐 되겠다 되겠다 얘는 진짜 얇고 좋은 것 같은데 가벼워 엄청 가벼워 맛있겠다 비쥬얼 뭐야? 미쳤다 향이 좋다 밥이랑 어울릴 것 같긴 하다 냄새 냄새가 조금 더 단독해? 단독해 맛있는 게 많았네 김 이상공이 맛있겠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한국에서 환전했을 때는 다 이거 신권 아니야? 여기 현지에서 출근마니까 다른 사람이라서 저는 잘못 나온 줄 알았어 위조집 어느 쪽이 위조집이야 이거? 아들과 딸 아 딸이래 와 잠깐만 제가 어디가 딸이야 하하하 이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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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리 quién은 진짜 대박사다 이게 50바트 한 200인입니다 너무 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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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수요? 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